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0 2 5 예쁜 여자 판타지 않아 난 넌 내 창의력을 키우는 중이야 Like your style 다 어울릴 것 같아 청바지 아니면 넌 너무 아름다워 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모 입을 톡톡 느낌없는 새끼들 그만 종할 때고 내꺼나 뺏겨 배참 H A T E U U U U H A T E U 세상은 아직 아름다워 저 장면 해봤더니 아 불쌍 니가 더 아름다워 아 불쌍 내가 직업을 잃어버렸네 그렇게는 또 밝게 웃는 날이 열과하겠지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이듯이 요즘 어때 멋짐은 어떠긴 뭐가 어때 요즘 같은 때 요즘 같은 때 어제서 하루하루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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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일찍 일찍